드디어 택배가 왔더라 짜잔 자 이 택배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이렇게 살짝 뜯었잖아요 바로 태무깡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이 태무라는 거를 해봤는데 여기 폼케이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진짜 웃기게 생긴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카메라 그리고 뭐 대포 핸드폰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태무깡을 해보려고 주문을 했어요 보면은 가격이 막 1600원 뭐 2000원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총 14개를 62775원을 주고 제가 이렇게 다 사봤어요 짜잔 첫 번째 아이템과 어! 와! 어 얘가 왔네 바로 오레오 폰케이스고요 이렇게 생겨서 저는 되게 리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폰만 끼우는 거고 이게 서비스로 온 거 같아요 오 딱 맞네? 오! 오 나쁘지 않아 오! 얘는 2500원 주고 샀고요 보니까는 여기 밑에 이게 달려있네 이렇게 팔에 껴가지고 다니는 건가요 오 2500원 치고 퀄리티 나쁘지 않은데? 오레오 폰케이스는 합격입니다 오! 이거는 제가 인형 폰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궁금해서 제가 또 사봤는데 우와 헐 괜찮아! 아 근데 마감이 별로네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뽕드칠이랑 이런 게 여기가 다 보이고 여기 뒤에서 보면은 좀 허접한 게 보여 근데 막상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귀여운 느낌? 토끼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캐스티파이라고 이건 좀 비싼 거예요 제가 댄스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기에 음모를 해가지고 이 캐스티파이 이 핸드폰 케이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가격이 거의 한 7만 원, 8만 원 이랬었는데 얘는 얼마냐? 가격이 4,200원 이를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 부드러워! 자 이거는 나쁘지 않다 합격! 얘는 가격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얘도 역시나 4,498원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제일 비싼 그건데요 오 떼까리가 괜찮네 이거 비닐 벗기니까 좀 괜찮구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얘는 아이폰 8을 위한 케이스입니다 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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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얘가 지금 만 원짜리의 핸드폰 케이스예요 오우 얘가 더 보호는 잘 해줄 거 같이 생겼어 자 한번 꽂아 봅시다 오 꽂는 게 좀 확실히 자동차의 이 사이드 범퍼 막 이런 쪽이 보호를 잘 해준다 그리고 얘가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오우 핸드폰 보호를 잘 해줄 것 같아요 이건 괜찮은데 지금 좀 물 잘생겼어요 얘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깐 얘 균형이 안 맞고 털이 자꾸 빠져요 제가 이거는 레모네이드라고 해가지고 시켜봤거든요 얘도 비닐을 떼줘야 돼 얘를 비닐을 쫙 떼주면 세트병 같은 느낌이야 이것의 가격? 세모는 싼 게 핵심이잖아요 짠 4,700원입니다 4,700원 치고는 좀 비싼데 이거 너무 잘 빠진다 이거 좀 비추다 이거 나 볼래요? 이거의 장점은 이렇게 손잡이로 들고 다니면 핸드폰이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짠 짠 오오 나쁘지 않아 이 안에 화이트잖아요 이 화이트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라색을 하는 바람에 간장 같은 거 있었거든요 차라리 간장 살걸 레모네이드 느낌은 솔직히 사라졌다 근데 펑키스 찍으면 되게 똑같고 튼튼해 보여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짠! 전화기 펑키스입니다 왕전화기 옛날에 무선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띡띡띡띡띡띡띡 이런 다음에 여보세요 하고 땡크 그런 느낌인데 얘가 여기다 꽂아보자 아 그 전에 얘의 가격을 한번 볼까요? 3,958원 얘는 괜찮은 건가? 오오오오오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 어울리는데요? 제 핸드폰이랑 어울려요 홈케이스는 되게 특이하긴 한데 엄청 커져 핸드폰이 이 위아래로 길어지니까 더욱 길어보이고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때요 이거 퀄리티 어때 보여요? 잘 무후해주는 것 같아 근데 주머니는 절대 안 들어가고 딴따따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태북강을 해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바로바로 드듕딱 오 대박이야 짱 커요 이거 너무 큰데? 이 폼케이스 4970원 주고 산 여기에다가 꽂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요리사의 꿈이 있다 난 요리를 너무 좋아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전화를 어떻게 해 이거 실제로 보니까 이거 더 망가워 봐 여기 보면 하나도 날카롭지 않고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좀 오해를 살만 하겠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밖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와 뭐야 어 이건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집에서 재미로 하는 걸로 그리고 얘가 좀 부러질 것 같아 여기가 살살 자 요거는 그렇다 자 다양한 포케이스 어 제가 푸바오를 좋아하니까 푸바오 생을 낳아가지고 펀더를 또 주문을 해봤거든요 자 얘도 역시나 좀 털이 달려있거든요 이 뭐지? 고양이 미니미 자 고양이가 지나갔고요 이 토끼보다는 이게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펀더는 얘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비싸 제일 비싸잖아 그럼 그만큼 퀄리티가 따라준다 이 말이겠죠 또 펀더의 기능이 이렇게 옆으로 세울 수 있다는 이 테무에서 이 털 달린 핸드폰 케이스가 뭐가 문제냐 약간 털이 날려요 털이 빠진 현상이 있네 여름에 들고 다니기에는 이 폰케이스가 굉장히 더워 보입니다 이걸 제가 제일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카메라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가격은 4,425원 여러분 이게 지금 영상으로 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허접해 보여요 여기다가 꽂아보면은 좀 나아지려나? 아 예뻐 보이긴 해 근데 되게 장난감 같아 근데 멀리서 보면 모르겠지? 어 종종 줄어들고 있어 따란 못난이 폰케이스 왜 이렇게 산발이야? 산발이야 이거 머리 원래 이런 거야? 이거 머리를 묶어주는 거야 머리 따주고 1838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국가의 핸드폰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은 머리끈이 있잖아요 머리끈은 포함이 아니네 컬은 나쁘지 않아 이 머리가 산발이라서 옳지 귀여워 귀엽는데? 이걸 떼면은 얘가 매력이 없어져 짜잔! 바로 고기 폰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셰이피님을 위해서 하나 수석하세요 어때 마음에 드세요? 아 실망이래 막상 자세히 보면은 종이 붙인 것 같진 않아요 껴주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싱싱하죠? 오 이런 느낌이고요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되게 싸보이는데 이거 카메라에서 봤을 땐 되게 괜찮아 보이든지? 자 다음! 어 이거 계산기 폰케이스 하나 입체감이 있어 1300원 아 이런 느낌 근데 이 유리가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 얘는 폰케이스로써 보호를 전혀 못 짓을 것 같은 오오오 여기 하나 더 있어 자 이거는 제가 너무 사고 싶어서 한번 사봤는데 윌리원카 얘는 또 얼마야 윌리원카 2700원 근데 이거 좀 괜찮아 보여 초콜렛 뒤에서 봤을 때는 자 대망의 마지막 저의 폰케이스입니다 사랑! 오 오 꽃게 엄청 커 오 여기다 여기다가 폰을 꽂는 거고요 제가 이거의 가격이 제일 비싼던 것 같아 12,629원 얘가 제일 비쌌다 오 나 잘못 산 거 아니지 왜 안 들어가? 어 얘 소리가 나 그리고 삐삐인가 봐 소리가 나 얘를 이제 직접 쓴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가 문제구만 지구두구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해야 돼 여보세요? 아 예!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잠시만요 어때요? 아 예예예 지금 갈게요 그렇지 우와! 응 응 훌륭하십니다 연주가 훌륭하세요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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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